김민수와 스크린 선수들 모두 외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변기훈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블록샷 성공 헐령 쪽 헐령 밀고 가요 헐령이 나락합니다 고정짜리 전정규가 공잡습니다 높게 바로 맥클린 올해 마지막 선물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챙겨드립니다 약속된 지시 이행에 나갈지 전정규 속임 동작 이후에 뱅크샷을 벌입니다 빨려듭니다 전정규 선수 터지면 저 선수가 무서운 선수라고 하는데요 그렇죠 오늘 경기 첫 득점이었어요 사실 전정규 선수는 전문적인 3점 슈터더라고요 그럼요 오리오나 슈터 전정규 선수가 첫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빼줬어요 최진수 줄 것 찾습니다 주기가 쉽지 않은데요 전정규가 올라갑니다 아 좋아 전정규의 귀중한 도전 다시 한 자릿수로 점차를 끌어내립니다 밀고 갑니다 에드워즈 시간 확인했어요 갇혔는데 반대쪽 허일영 빼줍니다 전정규 쏘지 못했어요 버릇맥클린 떨려 쳐서 도전 오리온도 조금씩 조금씩 따라 붙습니다 뒤쪽 물러갑니다 스크린 걸어준 최진영 화이트에 석점은 물바 석꿈 찬스 공격수저가 더 많습니다 조효영 반대쪽 길게 석궁에서 석점 석탈 석탈은 틀리지 않습니다 석점포로 석궁 마무리 이제 점수는 넉정차 열점의 점차 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전정규 어렵게 올렸습니다 득점 성공 다시 한 자릿수 점차 달아난 SK를 다시 잡아옵니다 전정규 던집니다 석점포 전정규 전정규 선수가 거의 혼자 하다시피하네요